What'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-7 칠린입니다. 자 오늘도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분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프로듀서입니다. 딜린하고 곡 작업을 좀 해서 유명해진 프로듀서로 알고 있어요. TGSN 이라는 프로듀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분이 5월 21일날 뮤직비디오가 올라온게 있어요. 사이렌 이라는 뮤직비디오고 피처링에 역시나 딜린과 킹오브랩에 출연했던 그때는 제가 닉네임은 마스로 알았는데 알지마스 이 두사람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. R&B 바이브가 굉장히 가득한 뮤직비디오에요. 아무래도 딜린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TGSN과 딜린이 함께 했던 리바운드라는 뮤직비디오 있죠. 제가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 두사람이 뭉치게 됐습니다. 궁합을 치자면 누구로 얘기를 해야 되나? 팀발랜드 앤 미스 엘리엇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TGSN의 사이렌이고 피처링의 딜린 알지마스입니다. 야오케 레츠 게린 투이 Thinks ar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? 한명을 out와드 Olympus 오오 trouvé 삼성 갤럭시 간접 광고가 있어요. 음 copies 왜 이렇게 여기서는 띨린 목소리나 바이브가 그 누구지? 제인 아이코 같은 그런 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스처나 표현이 되게 자연스러웠어 딜랭 여기서 완전 폭주하는데? 목소리도 이렇게 이쁜데 싱잉랩까지 하니까 더 세련된 것 같아 그냥 나이트 바이브의 듣기에 딱 좋은 음악이야 처음에 딱 벌스 들어가는 거 되게 멋있다 왜 이렇게 높은 거야? 오 굉장한데요? 미쳤는데? 와 진짜 덥하다 이렇게 플로우가 타이트하고 빡세게 랩하는 래퍼인지 몰랐어 오 여기 띨림만 빛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 알지마스 미쳤어 미쳤어 와 비트도 진짜 세련됐어 마음에 들어 영화네 영화 기대도 안 하고 비디오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놀랐어 그리고 딜랭이 서정적으로 제인 아이코처럼 예쁘게 노래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턴업된 느낌으로 싱잉랩을 탁 뱉을 때 와 미쳤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 남성 아티스트들의 벌스가 묻힐 수도 있거든요 가려질 수도 있어 근데 알지마스가 굉장히 터프하고 도프하게 그냥 타이트하게 그렇게 딱 뱉어버리는데 와 미쳤는데?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해요 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 휴대폰이 뮤직비디오에 딱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은 되게 또 멋있는 순간이지 비트도 좀 나이트 바이브에 잘 어울리는 R&B 바이브의 음악이어가지고 또 지금 제가 보통 촬영하는 시간들이 밤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또 밤시간에 또 이렇게 촬영할 때 아주 또 적절한 음악을 제가 또 오늘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띠리니아 워낙 잘하는 아티스트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알지마스라는 래퍼를 그렇게 제가 집중하지 않았는데 이 벌스 듣고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너무 잘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-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